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라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한은 금통위 긴급 예측. 이번에도 금리 동결할까?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가 잠시 후 오전 9시 회의를 열고 현재 3.5%인 긴육금리를 조정할지 말지 결정합니다. 이번에도 동결하면 4번 연속 동결인데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이미 역대 최대로 벌어진 한미 금리차가 변수인데요. 오늘 금통위의 결정을 미리 예측해보고요. 사실 이 결과 예측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돈이 돌아가는 상황과 분위기죠. 이번 결정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주식시장 향후 전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4번 연속 동결할 거다, 이게 지금 우세한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 7월 회의가 있는데요. 아마 결과는 2시간쯤 있다가 발표가 될 것 같지만 현재 시장은 거의 95% 이상 4번 연속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보통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동결하든 한 크게 3가지 정도를 봅니다. 첫 번째가 물가, 두 번째가 경기, 세 번째가 환율인데요. 물가 같은 경우에는 실은 기저효과, 작년에 높아서 낮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은 지난 6월 물가가 2.7%까지 떨어졌잖아요. 두 번째 경기, 지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수지도 적자 나고 있고요. 오히려 경제 성장률도 하향 조정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수는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 환율 역시도 최근에 달러 약세와 함께 굉장히 많이, 원달러 환율이 1,280원대. 오늘은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라면 역시 한 번 더 동결을 이어갈 것이다. 지금 영화처럼 장엄하게 자막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건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에 대한 이유가 나오고 있죠. 이런데 올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출 부진부터. 그런데 이달 말에는 미국 FOMC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를 역시나 조정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텐데. 그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 그 지표가 오늘, 어젯밤이죠. 어젯밤에 나왔죠. 그 소비자 물가 지수. 그렇습니다. CPI,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 결정. 우리는 오늘 있지만요. 미국은 다 다음 주. 25, 26. 다 다음 주, 목요일쯤에 반영이 될 것 같은데. 국내 증시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올릴지 동결할지의 중요한 지표가 역시 물가와 경기겠죠. 특히 물가가 중요한데 어젯밤에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물가 서프라이즈 이런 표현도 쓰던데. 실은 작년 6월이 9.1%로 굉장히 높았죠. 그거 대비해서 좀 떨어진 것도 있지만 3%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체감적으로 크게 떨어졌다는 명목 수출이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 유가 많이 떨어져서 그렇잖아. 곡물, 먹거리. 곡물 가격 많이 떨어져서 그렇잖아. 이거 두 개를 뺀 물가. 우리가 근원 물가라고 하는데 근원 물가도 예상치가 5%였는데 4.8. 근원 물가에도 앞자리가 4자를 보여주게 되면서 오늘 새벽에 주식시장도 크게 환호를 했고요. 특히 이렇게 되니까 미국도 이제 한 번 정도 올리고 금리 인상 끝 아니야. 이런 시장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아마 어젯밤에 발표됐던 미국 물가 덕에 오늘 한국은행도 좀 마음이 편하죠. 이게 만회하게 미국 물가가 높게 나왔으면 미국이 또 다다음주에 어떤 변수가 했을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발표가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더 확실하게 하는 그런 지표가 아니었나. 또 이런 판단도 해봅니다. 늘 이제 금리 얘기할 때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를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미 역대 최대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이가 벌어진 상황인데 만약에 기준금리를 미국이 인상한다면 이건 가정의 가정입니다만 괜찮을까요? 그렇죠.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 이거를 한미 기준 금리 차 혹은 미국이 더 높았을 때 기준금리 역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배웠던 또 과거에 있었던 시장 이론과 현재 상황은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단 표를 좀 볼까요? 지금 시장 예측이 다다음주, 이달 말에 미국은 무조건 0.25는 올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갈지 모른다라고 하니까 5.5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동결 전망이 우세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3.5, 한미 기준금리의 차이가 2%포인트. 이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요. 이 직전에 1.75도 실은 올해 처음 가본 길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우리보다 기준금리가 더 높죠. 그러면 이제 이론상으로 또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 돈이라는 것은 이제 한 푼 더 주는 곳으로 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달러가 아니 왜 한국에 있어? 나는 더 이자 많이 주는 미국으로 갈 거야라고 해서 이제 일반적인 이론이 외국인 달러 자금들이 계속 미국으로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원화 약세, 달러 강세가 나오게 되겠고요. 제 머릿속에 딱 들어있는 게 거기까지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화가 약세되면 우리가 에너지나 수입할 때 수입 물가는 오르게 되고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현상이고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안 나오는 미스테리입니다. 오히려 기준금리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원화가 강세, 상대적인 강세. 달러가 약세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간밤에는 달러를 자체 평가하는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대까지. 그게 작년에는 114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10% 이상이 지금 달러가 약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원화는 어제 1,280원대도 받고 오늘도 아마 한 더 환율은 떨어지는 원화 강세가 나올 것 같아서 현재 상황은 이런 기준금리 차에 나왔던 일반적인 현상과는 좀 다른 모습. 왜 그러냐? 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시장이 굉장히 앞서가잖아요. 똑똑하고. 그러니까 시장은, 특히 외환시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번 정도에서 끝날 거야. 끝나면 뭐겠습니까? 그다음은? 동결하거나 내리고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선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미 기준금리 역대 최대치야 하면서 걱정하던 거를 조금 덜 걱정해도 된다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역시 그런 발언을 계속하고 있죠. 1.75 벌어지든 2%포인트 벌어지든 그 격차보다는 실질적인 환율 변동성, 외화 유출이 중요한데 그건 이창용 총재 발언입니다.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다. 그런 상황에 무조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건 기계적인 대응은 하지 않겠다. 또 한국은행은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동결일 가능성으로 전망하는 게 95% 정도까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동결에서 더 나아가서 인하는 언제쯤 될 거라고 보세요? 이게 이제 시작 의견이 분분하고요. 제 생각도 좀 다르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동결, 올리지 못한다면 멈춤이고요. 멈춘 채로 그다음에 나올 건 인하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엊그저께 노무라 증권이라는 곳에서는 한국이 미국보다 빨리 선제적으로 내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게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러나 제 생각은 약간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한국은행이 한 번 정도 더 인상카드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물가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우리의 생활 물가라든가 외식 물가가 떨어진 게 아니라.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체감 물가가 떨어진 게 아니죠. 가장 물가 상승률 내는데 가중치가 높은 유가. 석유류 제품이 국제 유가가 급락했기 때문이거든요. 한 번 둘의 상관관계를 보겠습니다.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과 우리 물가를 좀 보면 국제 유가가 작년 여름에 거의 116, 장중에 120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떨어졌습니다. 물가 한 번 보겠습니다. 물가도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물가와 유가의 흐름이 거의 동일하죠.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데 끝을 한 번 보세요. 물가는 떨어진 것처럼 보지만 지금 유가가 다시 꿈틀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맨 끝에 그러네요. 지금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중국의 경기 부양이잖아요. 경기 부양을 하면 유가가 더 오를 수가 있겠고. 그럼 이 그래프를 따르면 하반기에 물가 상승 요인이 남아 있죠. 게다가 아마 어제 발표 보셨겠지만 이제 버스 요금도 서울시 올리고 지하철 요금도 올라가고 대중 교통 요금이 올라가면 물가 부담이 있겠죠. 또 전기료, 가스 요금 억지로 붙잡고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아직 물가의 불씨를 끄지 못했고 아마 한국은행은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지금 인하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고 아마 그런 정도의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인상카드 한 번 정도는 갖고 있다. 그 이유는 물가가 아직 남아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이 만약에 인하 동결 얘기할 때 물가가 안정적인 게 이유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런데 일반 시청자분들은 지금 삼계탕 2만 원이라는데. 그런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하반기에 물가 부담이 있다. 이 정도의 발언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영향도 이제 당연히 한국 금리, 미국 금리 추세에 따라서 출렁일 텐데 요새 코스피가 주춤하잖아요, 예상 관리.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주춤한 이유는 다다음 주, 이달 말에 있을 미국 7월 FMC 회의에서 연준이 무조건 금리 올린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난 뉴욕 증시를 보고 왜 올라서 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더 낮게 나와서인데요. 일단 앞으로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시장은 지금 한 번 정도 올리고 그만하자. 이 정도의 지금 바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연준의 판단이겠죠. 그런데 연준의 판단을 좀 앞서 시장에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저는 날러, 외환시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식과의 연관성은 미국이 이달 말에 올리든 한 번 올리든 두 번 올리든 그건 가서야 알 테지만 먼저 반영하는 것은 역시 달러의 흐름이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달러 약세만 지속된다면 실은 주식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시장을 이렇게 좀 읽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인 예측은 어차피 발표를 봐야 되니까 조금 힌트를 얻자면 달러를 지켜봐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군요. 하고 달러 약세를 바래야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달러 약세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라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